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댄째 대낙으로 구멍치기를 하고 계신 지아의 고수님을 어렵게 보셨습니다 작년 영상 중에 맨손으로 짱어를 잡는 영상이 있어요 그때 나오신 분이에요 일년동안 졸라서 촬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이게 낚싯대에요 음 어 이것도 종류별로 있네요 그렇죠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제 재나무로 만드는 것은 세 종류가 있는데 다 용도와 재질이 틀리지요 이거는 한 종류고 이거는 한 종류고 또 이제 원통으로 깎아서 약간의 실을 곁들여서 만드는게 두가지 또 한가지는 이제 음 또 재나무 인데 가지에다가 묶어서 하는 또 방법이 있고 바늘이 되게 두껍네요 바늘이 이제 미늘도 없네 미늘도 없고 여기는 이제 바늘 아 그 대낙 하신 분하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나만의 타법으로 한거구요 자 입지를 받았답니다 두 번 정도 실패를 했는데 좋은 공원 아니고 좋네 아 아 아 그렇고요. 걸었어요. 와 크다 크다. 진짜 커요? 오 거의 느껴져요. 돈다 돈다. 돈다 돈다 돈다. 대박. 대박. 오 소음이가 짜는구나. 대박. 나도 낙싯때도 돌고요. 우와. 우와. 안녕. 너무 예뻐. 우와. 와 계속 돌아요. 손도 돌고. 얼굴 좀 볼게요. 엄청 돌았네요. 얘는. 와 한 350g? 한 몇 g 정도 돼 보이시나요? 400g 넘습니다. 400g 넘어요. 와. 요거는 어떻게. 아 이거 먹방 한번 해야죠. 아 먹방 한번 하시게요? 와. 그래요. 기회가 엄청 커요. 형 잡아 보실랍니까? 이 앞에 있네요. 오 씨. 오 앞에까지 나왔어요. 우와. 우와. 크다. 뭐 이제 발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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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리면 그냥. 절단 나겠는데요. 우와. 우와. 이야. 아 역시 고수 아니 그 뻘탕에서 어떻게 잡으셨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와 방생 자 방생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까지 험한데 온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손이 안탄데 묵은 장어들이 큰 놈들이 많이 있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강력한데 강력해요 강력한데 이정도면 재탕 아까 치면 한 300-400g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상 될 수도 있겠습니까 기대됩니다 방금 봤습니다 제가 입질할때 울렁하는게 느껴졌어요 1 2 2 3 2 3 옆으로 맹욕이 와우 컷 와우 컷 와우 컷 우와 너무 당겨 봐 크다 크다 우와 700g 800g 되겠습니다 아 700g 800g 되겠습니다 우와 우와 대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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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부터 잡아놓고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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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i Affordable 꼬리 꼬ire 꼬리 꼬리 쪽쪽 더 밀어 Don't get概 né 더 밀어 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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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ת江yn 아Д Navi 지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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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방생 저같으면 방생 할텐데 이건 무조건 먹방입니다 아 먹방요 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부터 구워야 되요 껍질 부터 그리고 아까 침에 잡았던거 머리는 오래 구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도 뿌리고 자 한잔 저는 술을 거의 안마시기 때문에 음료수로 마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배 장어 삼겹살 싸서 한입 먹어 보겠습니다 음~~ 음~~ 뼈 음~~ 음~~ 맛있어요 뼈 장어뼈 음~~ 다음에 또 우리 제아의 고수님 모실 수 있으면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